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네 오늘은 예고 드렸다시피 연습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드럼 전공생들 아니면 프로지향으로 연습하시는 분들 아니면 여가로 즐기시지만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연습은 쉽지 않은데 그냥 공연하는 게 좋고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게 좋지 연습이라는 건 참 매일 반복한다는 건 쉽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메트로놈 연습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면 계속 똑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반복적인 연습을 하고 이 조그만 방 안에서 그런 것들이 어느 누군 연주를 연습하는 사람 누구나 겪는 문제들인데 저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우리 모든 드럼을 연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뭐 좋아하죠? 음악 좋아하죠 그 음악을 틀어놓고 연습을 하는 게 전문적인 되게 어려운 연주곡을 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 연주곡을 진짜 연습하고 싶을 때 그 연주곡의 섹션을 따고 느낌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드러머의 요소들을 좀 이렇게 카피도 해보고 해가지고 그 곡을 틀어놓고 연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 좋은 곡 연습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밴드 음악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돌 음악이나 댄서블한 약간 드럼을 미디로 찍어놓은 음악들 있죠 그런 것들을 틀고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무슨 연습을 하느냐 반복적인 연습 반복 연습 예를 들면 오늘 이런 걸 배웠어요 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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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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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손 발 발 손손 발 발 손손 발 발 손 손 발 발 손발 발 손 손 발 발 이런 거 되게 오랫동안 해야 되거든요 어느 선생님들이나 좀 강조하실 것이고 근데 누가 메트로는 그 한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에 오랜 시간 동안 긴 기간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미쳐버리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저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이제 우리는 재생 목록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MP3든 뭐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다 골라낼 수 있죠 느린 곡도 있을 것이고 중간 템포의 곡도 있을 것이고 듣다가 좋은 곡들 하면 빠른 곡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한 열 곡 정도를 뽑아야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서 그 음악을 틀고 그 음악 템포에 맞춰서 연습할 수 있는 루틴을 연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발 손발이 아직 전 선생님이 이것밖에 안 돼요 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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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또또또 따또또또 한 60정도라고 칠게요 그러면 60정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가 무슨 음악을 틀고 연습하나 이럴 수 있는데 그냥 60정도 되는 발라드 R&B 이런 음악 있죠 그런 걸 틀어놓고 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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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손발 손발 치는 넘어가고 싶을 때 발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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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발손 발손 하다가 손손 발발 항상 가수가 나온다든지 뭐 그러겠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한 곡이 주로 한 3, 4분 정도잖아요 막 그 음악 들으면서 자기가 패턴 바꿔가면서 루틴 하나를 다 연습했어요 그 음악에 그러면 지나고 나면 3, 4분이 그냥 퀵한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한 건 연습실에 앉아서 아무거나 막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 그럼 시간 되게 금방 가요 근데 무슨 연습한지 기억 안 나죠 왠지 아세요? 그건 연습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몸을 푼 거죠 워밍업이라고 하죠 연습을 한 건 아니에요 드럼과 그냥 좀 더 친해진 거죠 근데 연습은 뭐다? 반복 연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많거든요 드럼은 필수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반복 연습 그런 것들을 이제 메트로놈을 틀고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음악들을 여러 곡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틀어놓고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점점점 실력이 늘면 예를 들어서 저희 프리그룹에서 배운 친구들은 뭐 4연음 손발 한 다음에 3연음 무르르 6연음 무르르 이런 거 막 이렇게 테크닉적인 것들은 그렇게 루틴을 다 돌리는데 예를 들어서 6연음이다 6연음이면 선생님 제가 이제 좀 연습 좀 해가지고요 다다다 또꼬 또 바까다 또꼬 또 1,2,3,4,5,6 정도로 연주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되게 바운스가 심한 음악들 하면서 래퍼가 뭐 이런 식으로 노래하는 곡이 있다 그런 거 틀어놓고 6연음 루틴 쫙 연습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응용하는 거 쫙 연습하고 하다 보면 또 시간이 3,4분이 금방 가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열 트랙이 있다 그럼 한 곡당 4분이라고 칠게요 그럼 40분이 지나가겠죠? 이 곡을 쭉 틀어놓으면요 그렇죠? 그럼 40분 동안 10개의 루틴을 그냥 3,4분 동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연습이 되는 거죠 선생님 루틴 하나를 3,4분만 연습한다고 그 연습이 되나요? 엄청난 연습이 됩니다 하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어떻다? 길지 않게 했죠 길게 했어도 그냥 그날따라 음악이 너무 좋으면 그 열 곡의 재생 목록을 두 번 들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곡 들으면서 그냥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곡 분량을 들으면서 근데 그렇게 해도 이상하게 지루하지 않게 40분씩 80분을 그냥 연습하는 본인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긴 연습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연습이라는 것은 시간의 노력이잖아요 하루에 오랜 시간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기간이 증명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저는 그 기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저 스스로 엄청 찾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연습 나름대로 누구보다 어느 누구보다 오래 연습 꾸준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연습을 제일 즐길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제 너무 기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제 비법 중에 하나가 음악을 틀고 하는 거다 그런데 음악들을 그냥 틀기보다 음악에 맞는 루틴들 내가 지금 현재 구사할 수 있는 정도의 음악을 틀고 그거를 맞춰서 연습하는 거다 실력이 점점 좋아해서 좀 뭐가 빨라지면 어떻다? 음악도 빠른 음악이 다 되고 그 루틴을 연습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머 임용훈이었습니다